순자가 말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말하거나 다스리지 마라. 말을 삼가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 또 기뇨하지 않은 자질구레한 일에만 매달리면 대사를 도모하지 못한다. 지, 인, 용을 갖춘 군자는 천하난민에게 인덕을 베풀고 태평천하에 이바지해야 한다. 논호에서 공자는 말했다. 지사나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훼손하지 않으며 도리어 내 몸을 바쳐서라도 인을 성취시키려 한다. 공자가 말했다. 대중이 좋아해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대중이 싫어해도 반드시 잘 살펴보아라. 학식과 덕성을 겸비하고 백성을 다스릴 군자는 확고한 소신과 주체성을 지녀야 하며 경솔하게 부화내동하면 안 된다. 논회에서 공자는 인자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남을 미워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즉, 선인과 악인을 엄격하게 분별해야 한다. 선과 악을 혼동하면 사회의 정의가 바로사지 못한다. 또한 군자는 확고한 신념과 주체성을 가지고 사물을 처리해야 한다. 맹자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슬기의 기본 바탕이다라고 했다. 지성이는 절대로 저석하고 우매한 대중과 함께 선악 시비를 호도하면 안 된다. 술 취한 중에도 말이 없어야 참된 군자이고 재물에 대한 셈이 분명해야 산의 대장부이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로 인한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침착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사물을 처리하면 결과도 좋고 또 그로 인한 복도 후하게 얻을 수 있다. 강태공이 말했다.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또 남을 욕하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